손님이 계시던데 아 거기다 번진다 조심해라 근데 내장래야 아니 어지러워 그게 넓어가지고 잘못하면 훅훅 밀려 내가 그랬어 오 잘 붙였네 딱 붙었네 이야 이제 사이드 밀어 사이드 밀어 이제 요금하고 끝난다 또 손으로 떼려고 니프로 떼라니까 이거 진짜 많이 더럽게 안된대 휘었네 굳이 휘었는데? 휘었어? 휘었으면 다른거 붙여 그러다 날아간다 얘만 붙은게 아니야 까만색 그것도 붙고 그랬어 아 그 요걸로 휘었다고 지금? 얘가 아마 잡다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돼 핀셋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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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уш어여 핀셋으로 핀셋으로